못 먹으면 이게 속상할 것 같은데. 자 일단 앉으시고. 아니 이거 네 사람밖에 먹는다는 거 너무 속상하네. 맛있을 것 같은데? 아아. 오 좋은데요? 아아. 오 좋은데요? 여기서 행사 좀 몇 번 했나 봐. 약간 기자회견장 같다. 금방 했나 보다. 약간 먹나. 야 이게 이게 누가 먹나가 중요하네. 아 그러니까요. 양 회장님. 좋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. 자 네 반갑습니다. 자 두 번째 우리 한나절의 미래 이제 식사 시간에 돌았습니다. 다 써보시면 이제. 우리는 하나. 우리는 하나. 우리는 하나. 헬기 헬기 헬기. 하나 둘. 하나 둘. 앞에 보시면. 네. 일단 먹을 수 있는 이제 식기류가 이제 네 개로 떨어집니다. 아 그렇네. 자 이대로 앉아서 먹으면 참 좋겠죠. 자 식사를 먹을 수 있는 네 명은요. 김종국. 김종국. 송지효. 유재석. 양세찬. 이렇게. 짱꿍을 먹습니다. 짱꿍을 먹습니다. 짱꿍을 먹습니다.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역시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먹방 챌린지라는데.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앉으세요. 자 앉으세요. 좋아 좋아. 자 챌린지라고 방금 하하 씨가 말씀을 하셨는데. 방금 하하 씨가 말씀을 하셨는데.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. 맵기 단계가 있습니다. 자 고추 짬뽕 맵기. 와 미쳤네. 이거 매콤한데 느낌이. 이거 안 될 텐데. 확실히 나는데 색깔이. 힘들지 너무 힘들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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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. 왜냐면은. 이 챌린지를 해야 되니까. 그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. 어쩔 수 없어. 그렇죠 그렇죠. 네 명이니까 1 2 3 4. 매운 거. 지호가 매운 거 잘 먹잖아. 저 매운 거 잘. 먹으려고 하는데 잘 못 먹는데. 잘 먹잖아. 먹으려고 해요. 지호가 제일 잘 먹어요. 우리 재석님은. 아니 제가. 3단계 잘 먹어요. 너무 매운 거 못 먹어요. 아 근데 먹을 줄 알아요. 저보다는 나요. 적당하게 적당하게. 저보다는 나아요. 아 여기 여기. 지호가 매운 거 잘 먹는데요. 아 그래요. 예. 오케이 그러면은. 김종국 씨. 맵기. 맵지. 2단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단계가 어디야. 송지호 씨 4단계. 오케이. 3단계를. 제석님. 그리고 1단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런. 아 저. 예예.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. 나머지 분들.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아 여기 챌린지 여기는 그냥 잘 먹고 싶은 거 뭔가. 그런 거 같아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나머지 멤버들. 우리 나머지 멤버들. 일단 한나 씨. 해기 멤버 해기 멤버. 주종혁 씨. 지석진 씨까지. 우리 해기 멤버다 해기. 우리 네 명이 식사할 동안. 예. 옆에서 댄스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댄스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단 우리 지석진 님은 서빙 및 잔심부름까지 포함입니다. 아 잔심부름까지. 좋다 좋다. 그리고 이 모든 계산 결제는요. 하하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상. 오늘 한 단계로 미래 2단계.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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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